정리를 망치는 최악의 소비 습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물건을 사는 습관이 이거 진짜 문제구나. 그 습관 하나만 바꿔도 아마 정리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분 만나면서 늘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버리기예요. 정리는 정말 버리기를 잘해야 된다? 물론 그건 이론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엇을 버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정리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바로 삶이 바뀌는 정리 효과거든요.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정리를 망치는 최악의 소비 습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글쎄요. 참 다양한데요.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거 진짜 제가... 아, 뭐 이런 할인마트, 창고형 마트 가가지고... 네, 네, 네. 제가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제가 그동안 12년 동안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였냐면 별다른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건을 집 안에 두고 사는데 제가 물건을 다 꺼내서 정리를 하다 보면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저는 생활 필수품을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휴지, 휴지를 한 놀이면 되는 거를 이분은 다섯, 여섯 놀이를 사주시고요. 물티슈를 하나만 있어도 꽤 오래 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한 박스를 사시는데 그것도 50개, 60개 박스, 큰 박스. 뭐 커피를 하나 사도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 생수를 하나 사도 손이 되게 커요. 우리 옛말에 왜 이렇게 손이 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넉넉하게 많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물건을, 생활 필수품을 대용량으로 사는 그런 소비 습관이 이 집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임계점을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임계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을 넘어서요. 그때부터는 이제 뒤죽박죽 섞이는 거예요. 샀는데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또 사요. 그래서 결국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하러 갔을 때 준비물, 쓰레기 봉투하고 물티슈하고 이것 좀 사놔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물티슈 한 박스가 왔어요. 정리하다 보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대용량으로 물건을 사는 습관이 이렇게 집을 만드는구나. 이거 진짜 문제구나. 또 뭐 충동구매도 그렇겠죠. 보통 많은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좋아 보여서. SNS 보면서 정말 이게 좋아 보여서 많이 사세요. 사실 뭐 우리 TV, 무슨 쇼핑 보면은 오늘만 이 조건이...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냥 보고만 있으면 나는 필요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저거 보면 갑자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충동구매를 스트레스 푸는 쪽으로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동구매하는 거, 대용량으로 사는 거, 한꺼번에 사는 거, 그런 소비 습관이 정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물건이 많아지니까 정리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습관 하나만 저는 물건의 양을 10개 샀던 거 1개씩만 사는 습관만 바꾸어도 아마 정리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량으로 사면 싸니까 자기가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사실 그게. 그런데 공간을 그것이 채우니까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창고비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잘 생각하시죠. 되게 비싼 집인데. 그렇죠. 그렇죠. 하루 마트가 문만 열면 나가면 있는데 왜 그거를 집에 쌓아두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정리 팁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한때 미니멀리즘이 상당히 유행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게 일본식 가치관이라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한국 집에 맞는 한국형 공간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아, 네. 저도 많은 분 만나면서 늘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버리기예요. 버려야 되죠. 버려야 정리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안 됐다는 거, 정리를 못한다는 거는 이분은 지금 되게 불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정확히 뭐를 가졌는지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남성분들은 나중에 할게. 미뤄요. 지금 당장 선택하기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리가 버리기다? 정리는 정말 버리기를 잘해야 된다? 물론 그건 이론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을 버려야 될지, 무엇을 남겨야 될지 몰라요. 기준도 세운 적이 없고 자기가 무엇을 정확히 몇 개를 가졌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 집에 가서 보면 되게 망설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손님 왔을 때 쓰라고 사준 접시인데 한 번도 안 썼는데 결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걸 지금 두는 게 맞는 건지 버리는 게 맞는 건지 교자상 같은 경우도 이거를 손님 왔을 때 꺼내서 쓰라고 결혼할 때 사기는 샀는데 이거는 둬야 되는 건지 둘 때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계속 망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리를 버리기다로 먼저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가지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이 모두 버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저는 원래 못 버려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못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버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분류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해요. 분류를 저희 전문가들 할 때 이렇게 해요. 사용자. 남편과 아내가 있고 큰아이 둘째. 남편이 쓰는 물건이 있고 아내가 쓰는 물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순서가 버릴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문구류도 남편이 쓰는 문구류가 있고 아이가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럼 먼저 나눠요. 거기서 다시 또 분류를 해요. 필기류와 풀과 테이프와 메모지와 다이어리. 이걸 계속해서 분류를 해 나가거든요. 분류를 하다 보면 다이어리가 이렇게. 그리고 메모지가 이렇게 있고 풀이 열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풀 왜 이렇게 많지? 내가 이렇게 많이 샀나? 거기서부터가 정리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 풀을 저렇게 많이 우리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버릴 건지, 나눔할 건지, 중고장터에 팔 건지, 어디에 기증할 건지, 그냥 쓸 건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불안하지도 않고 안심이 되고 앞으로 소비는 풀은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이 바뀌는 정리 효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있는지 몰라. 일단 버려야 되는데 정리하려면.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스트레스를 막 받아요. 버리기는 해요. 그런데 또 사요. 그러니까 이게 요요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식 정리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뭔가 지진이 많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니까 물건이라는 걸 집에 쌓아두어 봤자 소용이 없다. 그래서 미니멀하게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살아야 돼. 몇 개만, 몇 벌의 옷만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약간 정리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것부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정리를 해본 경험도 없고 버리게 된 기준도 없어요. 그런데 버리고 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한국식, 한국형 정리는 뭐냐면 분류, 종류별로 나눠서 구분을 한 다음에 내가 얼만큼 필요한지를 알고 그렇다면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지. 물건이라는 게 약간 돈이라는 개념. 우리나라는 왜 저희 어머님들 늘 얘기했거든요. 물건 버리면 죄 받아. 먹는 거 버리면 죄 받아.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엄청 많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어머니는 떡 같은 것도 살짝 곰팡이 나면 위에 떼고 막 드시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물건을 버리면 안 되라는 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약간 감정을 싣고 있구나. 약간 일본 사람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누가 준 물건 잘 못 버려요. 그 사람이 이 마음을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준 거 10년이 지났는데도 버리면 왠지 이 사람한테 미안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하고 나누고 재고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버릴 것을 버린다. 그게 저는 한국형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잘 버리는 비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꼭 나열을 해본 다음에 필요한 거. 그렇죠. 재고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사 같은 때는 물류창고 같은 데는 재고 조사를 반드시 하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많은 것은 더 구입하지 않고 재고가 모자르는 건 더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비품 관리도 하잖아요. 그런데 집 안에서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자주 쓰는지 하다못해 어떤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정리를 하면서 알거든요. 고객들 집에 가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의류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좋아하는 취향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은 유리 소재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러면 제가요? 이래요. 고객님은 약간 옷이 공주풍이다. 그러면 제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취향 잘 모르세요. 그리고 어acts는 뮤비 flavored 프랑스 아 Leg에는 고객님의 취향 잘 모르세요. 그래도wood의 취향 잘 모르세요. 사실 constructiveamb próximo 그가데의 cảm윤적인 raid 이런 Vine에서